마셔요. 고맙습니다. 얼굴이 좋아졌네요. 편안해 보여요. 네. 근데 어쩐 일이에요? 그냥 온 건 아닐 텐데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사과드리고 싶어서요. 저 고등학교 때 백화점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일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도 더럽게 못되게 글지만 않았어도 동서랑 제 사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. 사과는 우리 은수한테 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과해줘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사도는. 저희 아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 가신대요. 아세요? 그래요? 그렇군요. 저희 아빠는 아직 사돈어른 못 잊으신 것 같아요. 아니 잊지 못하셨어요. 사돈 솔직히 두 분 사이를 두 손 들고 환영할 자신은 없어요. 그치만 두 분이 저 때문에 헤어지신다면 그것도 감당할 자신은 없어요. 저희 아빠가 힘드신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요.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. 믿어줘요. 정말 끝났다고 믿으세요? 저희 아빠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저희 아빠 떠나신다는 거요. 저 그만 갈게요. 그리고 그날요. 시댁에선 나왔는데 친정에 못 들어가겠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제 옆에 있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엄마